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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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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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일단 조심합시다 사과 잘 살펴라 그려 이런데 피라냐가 날뛰는거 내가 제이시라 그러네 제압을 한번 물렸잖아요 이런데 좀 여쭈어볼거 같은데 어째 저 테슬라 녀석이라 어 저 문어 녀석 이때 이참이 나갈까 이때 이참이 나고 아름다우시네 저기 보인다 아 아직까지는 뭐 발견된거 없어보이고 그렇죠 아까전에 어 통신 PDA가 있는거 같애 잠깐 탔다가 오영이 있거든요 워프가 또 여기서 치고들 때 못했어 아 뭐냐 사이클롭스 보안 수압보증보드 맨피워드 오오 좋았어 오케이 좋아 수압보증 수압보증이 하나 얻었으니까 저 사이클롭스 그거 하면 되겠네 오 좋았어 우선 사이클롭스에 돌아가는 것부터 합시다 일단은 어휴 통신 하나 때문에 오늘 레시피 뭐라고 해야할까 좋은거 하나 건졌네요 아니다 야 어 그나저나 저 워퍼가요 에 계속 지금 신경컷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 제발 좀 갔으면 좋겠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에 에 에 에 뭐 일단은 에 만들만한 구석이 에 뭐가 필요한지 봐야겠어요 이쪽으로 돌아가죠 자 봅시다 이거죠 에 플라스틱 주개랑 루비 3개 와 플라스틱 주개는 뭐 아실거에요 그 그 그 티타늄 주개라 주개라 그 그 그 추억대입방 이용해서 해야 하거든요 어 그렇게 해야하기 때문에 어 그렇게 해서 만들면 만들면 되겠는데 일단은 기지로 돌아가세요 에 만드는 것부터 합시다 에 일단 여기 여기 주변에 티타늄이나 이런게 없기 때문에 어 우선은 에 기지로 빨리 귀환을 하고 어 에너지 파워링 아 자 파워업하고 올라가자고 어 이제 이제 뭐 이제 뭐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아까 전에 그 이번 그거 구매포트 있죠 에 그 구매포트를 통해서 에 쉽게나마 갔으면 좋겠습니다 로스트리머 에 지금 1시간동안 못찾았거든요 에 1시간동안 못찾았기 때문에 어 빨리 에 기지로 돌아가서 어 이놈의 수암모듈을 업그레이드를 에 시작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어 빨리가자 엔진과열은 내지 않을께요 에 엔진과열 내면은 어 엔진에 타들어가면서 어 내일 생기로 타들어가 미친놈 미친놈 엔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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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우 뭐가 불쾌간디 어 와 근데요 에 지금 여기서 멀리서 보니까 어 여기 보이세요 구름배가는지 저호에 오로라오에 날 부르는거같은 느낌이죠 에 그렇지 않게 비하겠네요 에 그건 싫어 진짜 어 게다가 또 뼈 사거는 듯 때문에 또 에 짜증나게 짜증나게 특히 뼈사와 같은 경우는 그 얘기 들어보니까 사이클 그 C보스 다시 여러분 C보스를 통해서 막 C보스를 국경한다 하더라고 아 그렇지 않게 밀어야지 이거 어쨌든 로스트리머로 갈 수 있 가게끔은 좀 다 나와야지 아 힘들어요 네 근데요 지금 이거 아까도 빼놨던 것도 있잖아 다 빼놓으니까 이재조에 순환이 되는 것 같네 일단 이렇게 틀어서 멈춰놓고 아 맞다 입고 있어 형은 항상 운전하고 나면 엔진을 꺼야 된다는 거 그쵸? 늘 항상 그거 안 끄면요 나중에 개고생을 한다는 거 됐어 그래도 잡았다 이렇게 어 근데 이거 쉽게 쉽진 않아요 이것도 이렇게 해서 자 이제 봅시다 어 이제 사이클롭스를 업그레이드를 시킬 재료들이 일단은 필요하다는 거는 알겠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앞으로가 예 더욱더 이제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어우 내려가 내려가서 티타늄이랑 티타늄이랑 2개 정도 넣어놔야죠 예 고철 덩어리 2개 어 뭐야 또 통신이야 어이씨 통신탁 그거 설치하고 나 이후부터 이제는 뭐 통신탁 같은 거 설치 아 이거 비슷한 거 설치하게 했었나봐 예 또 한 번 더 통신 들어올 줄 몰랐네 어 그치 어 어떤 것이 우리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었나봐 예 빨리 예 해결해줘 봐 해결해줘야겠죠 예 아라따 아 어어 오 씨 근데 오늘 오늘 고철 찾기가 되게 힘들텐데 어이거 그러니까 그렇죠 네 오우 씨 어두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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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라스틸 주기의 만들려면은 티타늄이 한 오잉 밤이되면 쟤네들이 제일 무서워 젤네들이 밤 쟤거 추적자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, 사냥을 하거든요 어쨌든 통신도 들어오기도 했다 일단은 빨리 티타뉴우을 얻으러 가야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2번에 그 포도도 확인을 했었고 그날 내가 여기도 이 잡음소리 도대체 뭐야 마태라탈라탈라 이 소리를 열면 어디서 굴러들어 먹었는지 모르시겠습니다만 조금 조용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소리에서 어? 쑥지마 빨리빨리 빨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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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또 아침이 밝아오네요 아 둥근 애가 떳습니다 뱉아주오라 아 아는 사람이구나 미안해요 괜히 이상 소리예요 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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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저쪽이 있다 휴식이 어 까치 됐고 이제 기조도 돌아갑시다 네 빨리 돌아가야죠 예 아 퐁퐁퐁 짓사님 어서오세요 못봤어요 아까 전에 채팅 못봤어요 게임에 집주하는거는 저 못봅니다 예 미안해요 자 티보시면 팔로우 많이 부탁드리고 유튜브 넣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큰일났다 이거 아 그나저나 진짜 예 힘들어요 웬만하면은 저도 예 이렇게 로스트리버 가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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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은 안 따라가지고 아까 전에 그 이거 어디야 그 정구진인가 정구진에서 로스트리버 찬질을 하다가 하마터를 진짜 골로 갈뻔했잖아 그 어이 진짜 거기 무섭더라구 어 장난 아니에요 진짜 웬만하면요 예 무서운데는 안가고 싶어 진짜 특히 지난번에 그 얼리 없었을 때 판에서는요 예 리퍼 레비아탈에게 진짜 되게 혼나버렸잖아 이것도 진짜 예 아이고 어 생각하면요 예 어우 아 꿈에서도 아까 걱정돼 자 어쨌든 따라 라디오도 들으자 라디오데이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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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뭐야 왓 왓 왓 왓 잠깐만 다시 한번 들어보자 이게 어 이거죠 왜 파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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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ur 정찰 다 해보자 그게 어허 아무래도 실험체를 뭐 하나 처리했다고 한 내용인 것 같은데 어이씨 갑자기 느낌이 쎄하네요 어쨌든 플라스틱 주개풀 만듭시다 플라스틱 주개 만들려면 아 티타닉이 또 몇 개 더 필요해? 아 어 큰일난다 보면 내가 몇 개 빼록 빼록 두 개 더 필요한데 지금 아마 없을텐데 아 여기다 그래서 됐어 이렇게 해주고 사기판에 잡으려고 자 플라스틱 우선은 티타닉 주개 만들고 돌아서 어... 아 리튬 주개가 필요하구나? 아 나는 그 추적자 이빨 필요한테도만 아 내가 착각했구나 정말 착각이네요 그래도 리튬이 있나? 아마 지그지 여기 있다고 다 배워놨을텐데 그렇지? 어 아 이따 그래도 됐어 됐어 자 빨리 만들자고 어 됐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플라스틱 주개에다가 이제 루비가 필요하다고 했어 절대 루비 3개요? 어 아이고 내가 잡으러 왔어 어 여기요 루비를 찾으면 사이클롭스 가야겠다 아 루비 3개 아 여기 있구나 어 루비 3개 어 이렇게 해주고 이제 작업대로 와서 사이클롭스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어 아 아 도 농촌으로 살아야겠다는 sur to learn to make sure 아 아 MK1어 맞다. MK1부터 만들어야겠다 어 MP1부터 아아 SK1부터 있고 있으면 저거 으드컵 해주고 아 여기가 사이클롭스 본인 자체로 가야겠구나 그러면 어 아 그렇구나 아 분명 그러네 어 그럴꺼야 뭐 부명 그러면은 어 이제 됐다 빨리 이뻐 으악 안돼 이씨 깍때불 빠지면 어떡하냐는거야 이러면 안되지 어 자야 집주하고 어 자 사이클로스 있어 사이클로스가 사이클로스 위치를 다시한번 해야겠어 사이클로스 사이클로스 요거는 색상을 빨간색으로 아 저쪽에 있다 어 다니다 그 색상 하나 바꿀라니까 위치를 모르겠네 아까 전에 제가 위치를 못 봤거든요 여러분도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었나봐 진짜 그랬군 그랬어요 사이클로스 넣어라 고것 사이클로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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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클로스러운 같이 잠시 검정 eyes 星 일 지금 시작한 느낌으로 만들고 나왔나 만들꽃 만들어주고 사이클로스 이거 먼저 업그레이로 시켜주고 자 그리고 사이클로스 방어마 생성기도 있고 또 생각해줘야 하는구나 하... 일단 파워셀이 있다고 폴리아딜레 같은 경우에는 어후... 일단 봐야겠다고 이거는 그리고 사이클로스 업그레이드 이거 아주 멀었죠 그리고 화재이전 시스템 이거 유황인지 뭔데 유황을 어디서 발견했는지 모르겠구요 그쵸? 예 우선은 예 요렇게 해주고 어차피 기재가 가까우니까 이번엔 어 이어서 그럼 업그레이드를 빨리 시켜줘야겠어요 마크2로 말이죠 어 그렇지 않으면 진짜 힘들거든 마크2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될까요? 봅시다 보자 사이클로스 업그레이드 플라스틱 주게리랑 니켈 광수이 필요하구나 니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네 니켈은 아까 전에 누가 얘기했는데 니켈이 없으면 뭐 할 수 있냐고 그걸 모르겠네 니켈 모르겠으나 봐 어차피 안되게 돼요 아 진짜 목숨 걸고 자유하네 뭐 어쩔 수 없죠 예 일단은 예 이 녀석 일단 끼워놓고 이 녀석 끼우고요 이렇게 해주면은 위험 깊이 이제 900m로 높여졌다고 하긴 하는데 예 예 봅시다 아 900m 높여지게 했네요 그쵸? 예 자 그러면은 일단 사이클로스 방어막도 생각해줘야 하니까 일단 폴리아닐레이야니 이런거 만들 수 있는 예 뭐 재료들은 한번 레시피하면 참아야겠어요 예 그렇게 해서 한번 감아야겠네요 로스트리버 가려하다가 예 1차적으로 실패한 이후로부터는 지금에 엉망이네요 예 자 폴리아닐레이야니 이런걸 어떻게 만들냐 일단 우비같은거는 일단 몇개도 또 얻어놓은거 있게 한다고 그래도 재료를 좀 더 모아야 할 것 같아요 그쵸 예 염산 어 폴리아닐레 금이랑 염산이 필요하구나 염산 만들면 어떻게 해 그럼요 염산 시베버섯 3개라 소금 덩어리 이 두께에 이렇게 어 어 소금 덩어리야 뭐 저기 규지 내에 있던 거기로 하면 되니까요 예 그렇지만 이게 문제예요 아 염 일단 하나 하나 집어내고 하나하나 일단은 예 파괴를 해서 어 희쩔 호우우우우우 진짜 아프네요 진짜 아프네요 그래 진짜 아 계속 옮겨다 먹을 수 있구나 고 자 그 다음에 점점 만들려고 그리고 금이 있죠 금이 아마 2개 정도 필요할거에요 고급 배송도 만들려면 금이 하나에 더 없나 금이 하나에 금이 하나에 더 없나 사이클로스 속에서 가봐야겠네 그치 어 아 그래도 일단 하나에 만들 수 있는 어 그리고 고급 배송도구 같은 경우는 우선 배송도구는 컴퓨터칩이 있다면 만들어진 만들어야 겠죠 구리가 또 필요하니까 우선은 컴퓨터칩부터 만드는 것부터 생각하죠 어 컴퓨터칩부터 만드는 것부터 생각해야니까 탑자표물 2개 금 하나 구리 하나 여기 없고 구리선반대로 구리가 또 필요하겠죠 네 사이클로스에 구멍이시라 보니까 맞죠 아니면 만약에 없으면 직접 찾아야되요 네 어 어 오케이 구리 2개 그리고 내려가서는 väl 구리 검사 그럼 두개 어 그리고 본도 일단 두개 그래서 안나야돼 오 그리구 일단 빨리 만들어야될까요?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 드디어 드디어 안그래도 희귀 물체중에서 안그래도 제일 희귀한 물체중에서 금이 아니고 안그래도 희귀한데 진짜 찾기가 어려워요 자 어쨌든 빨리 갑시다 이제 배손도구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였더라 플래스틱 죽이라고 했나 제가 하나 놓친 것 같으니까 한번 더 살펴봅시다 제가 모르는.. 제가 모르는 것도 많으니까죠 보자고 아 다행이다 그래도 파워셀이었구나 어 다행이야 그러면은 파워셀 하나 희생하는 거니깐요 예 지금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 정도 있다고 하지만 예 하나 좀 희생합시다 사이클로스 방황 생성기 작동기시 이렇게 해서 해주고 그리고 여기로 가서 예 방황하지 말고 장착만 해주면은 장비완료 예 제도에 완료 했네요 히히 이렇게 해주면은 네 비퍼레비아탄도 예 별로 손쓰 손쓰 손도 못쓸거에요 예 우선은 예 저의 배곡순도 좀 해결해줍니다 그리고 동말로 같이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해주고 자 일단은 작동이 되는지 한번 봐야겠죠 예 조종해서 예 엔진 파워링 업 휴 어 느낌 좋고 그리고 와우 아 근데 이게 배터리 많이 집어먹는거야 이렇게 하면은 지금 아까 전에 58%라는데 54%라 해줬어요 와 엔진 파워링 아 이거 진짜 신경을 잘 써야겠네 와아 어우 그래도 예 잘 만든 만큼 예 좋구요 그리고 이제 그 어 이거 셀크로스에 관련돼가지고 전력을 이제 업그레이드를 이거 엔진을 업그레이드를 좀 시켜야 될 것 같애 한번더 어 그래야지 좀 예 배터리에 그 효율을 좀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 같애요 예 그래야지 나중에 이 파워샌드도 예 음 괜찮 괜찮아질 것 같은데 어 저 그렇지만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한 아직은 예 좀 많이 예 소중한 것들이 좀 많이 있긴 해요 예를 들어서 이거 사이클로스 쏘다 쏘다 같은 경우는 별로 예 나와있는 내용도 없고 예 그리고 화재재활시설 같은 경우에 이 유황이 문제 내 유황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가 이게 또 이제 궁금하거든요 예 그리고 유인책은 뭐 그렇다 치고 어 요거 사이클로스 열반응로 모듈도 예 지금 남정성이 있어야 돼 남정성이 지금 없어요 남정성이 없기 때문에 예 좀 많이 예 힘들어진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파워슈트는 이제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파워슈트 같은 경우는 일단은 가발 일단 제가 다시 돌아가 봐야 돌아가서 알겠는데 어 기조 돌아서 알야될게요 예 여기서 보시면은 어 이거거든요 예 아 이거 이거 아이가 어 이쪽 아니고 어 예 잘못간다 어 저쪽 가서 봐요 이거 미안해요 예 저쪽 가서 보면은 예 여기서 보면은 이거거든요 예 예 저쪽 가서 봐요 이게 니켈광석이 있어야 돼 니켈광석이 이것도 뭐 얘기들고 뭐 좀 좀 더 깊은 데 있다고 하더라구요 하 이건 좀 아쉽고 그리고 그 제트팩 이거 점프잽도 이것도 이제 만들어야 돼 이것도 좀 힘들죠 하 정말 막막 할 정도이기 때문에 예 저로서도 예 어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장갑 보강판 같은 경우는 이제 프라우슈터 시몬스 이거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긴 할거에요 예 그리고 엔진 효율성 과왕 모듈 이것도 좀 해 봐야 돼 이것도 좀 약간 좀 고민이 됩니다만 아 좀 예 봐야 할 입장일 거 이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오케이 좋습니다 자 아쉽지만은요 예 오늘은 요쯤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좀 좀 더 저도 예 길게 하고 싶긴 해요 하지만은 예 이렇게 고민이 된 이상은요 일단은 예 잠깐 머리를 좀 시키는 겸 해서 오늘은 예 요쯤에서 마무리 짓는 걸로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정말 예 로스트 리버도 못 찾고 예 거기에 여러가지 예 악 악재소에서 벗어났다고 하지만 여전히 많이 부족한 것을 어떻게 채워 넣어야 할지가 예 하 관건인 것 같습니다 자 아쉽죠 오늘의 요쯤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위치로 보신 분들은요 팔로워도 더불어서 예 후원 많이 부탁드리고 유튜브로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쉽죠 오늘의 요쯤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썹 로티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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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